현재 4개 학교가 운영 중인 제주 영어 교육도시의 다섯 번째 국제학교가 추진됩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 ACS의 국내 법인이 ACS 제주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며 지난해 2월 제주도교육청에 설립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CS 제주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56학급, 1130명 정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문을 연 국제학교들과 달리 천억 원 가까운 재현을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입장입니다. 설립 허가가 완료되면 영어 교육도시내 11만여 제곱미터의 부지가 남아있는 이곳에 민간투자 ACS 제주 국제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서류 미비로 신청을 반려했고 올해 초에도 한 차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국제학교 설립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ACS는 홈페이지에 내년 10월 개교를 공지하고 교사 채용 공고를 올리는 등 준비에 나섰고 국제학교 컨설팅 업체나 부동산 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설립을 기정사실로 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상황도 보이고요. 철저하게 재원 조달부터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첫 민간투자국제학교인 ACS 제주. 설립 신청 단계부터 논란을 낳으면서 앞으로 추진 과정이 더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